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컨텐츠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비아파트 카드깡 컨텐츠 진행해볼건데 신비아파트 컨텐츠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건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쥐 구미호랑 쥐 케르베로스 있잖아요 이번 업데이트는 패스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도 새롭게 출시된 신비아파트 카드 무려 요번에는 한정판이거든요 그 정처는 바로 신비아파트 더블 스페셜 카드입니다 일단은 패키지가 되게 이뻐요 진짜 뭔가 약간 한정판 같은 핀이 좀 느껴져요 신규 AR 4종 포함이 됐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요 신비아파트 더블 스페셜 바로 한번 까봅시다 또 전에 요번에 사면서 여러분들 것도 하나 같이 샀거든요 그냥 여러분들께 좀 보답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딴거 다 필요없고요 그냥 댓글에 본인 이메일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메일을 여러분께 보내서 확인을 하고 택배 받으실 주소나 이런거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뜯으니까 더 빤딱빤딱하네 오 이제 좀 잘 보인다 자 바로 한번 열어봅시다 시미아파트 더블 스페셜 오 이게 위로 이렇게 열리네 짜자잔 우와 야 이건 보안이고 금은 보아를 얻은 듯한 네 그런 모양의 패키지네요 샤앙 와우 하하하 야 이거 팩 모양도 다르네 오 이거 확실히 한정판이라 팩같은 경우는 또 총 10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상금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또 카드깡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정판 더블 스페셜 첫번째 오판 아우 그렇지 일단 신규 AR카드는 전부 나올 것 같아요 인큐버스 첫번째 오우 구하리 이거 근데 코스튬이 좀 다릅니다 저는 찾아서 코스튬을 한 하리 이거는 보니까 여기 아까 뒤쪽 패키지에 그 AR 추가된 것 같더라구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리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그 전에 저기 보면 또 오 이한이도 생겼네 오케이 기다려 머리도왕 뿅 짠! 안녕! 드디어 구하리툰장 그 동안 나 보고싶어서 오래 기다렸지? 야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 어 오케이 한번 클럭 해볼게요 강림이와 커플로 맞춰본 새로운 의상이야 난 뭘 입어도 예쁘네 음 뭔가 약간 할로윈 컨셉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강림이는 어디 있는 거지? 내 귀여운 모습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야 하리가 원래 이렇게 적극적이었나? 그럼 신비한테 물어볼까? 잠만 신비한테 물어본다고? 그러고 싶은 걸로 정식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짱찹 짱찹 뭐야 계곡허리는데 이거는 AR? 야 이게 AR이 처음에는 좀 약간 조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시리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퀄리티가 올라가네요 자 다음은 뱀파이어 왕 이안인데 이거 좀 바뀐 거 있으려나? 어 얘도 뭔가 좀 등장씬이 화려해졌다고 했지? 맞네 맞네 이거 전반적으로 좀 업데이트 된 느낌이 있어요 나는 가은의 기사 이안 이안 내 친구들은 어디 있지? 뱀파이어 왕의 힘 원래 여기 사운드랑 이런 게 전반적으로 확실히 업데이트가 된 거 같습니다 야 이거 첫판부터 이렇게 구할이 바로 나와버렸네 역시 제 예상대로 환영판에 나오는 카드들은 좀 정해져 있는 거 같거든요 자 두번째 팩 바로 퍼풍 오 금 대 쥐리 잠깐만 금대지가 아까 뒤쪽에 보니까 금대지 있던데? 다른 금대지인가 보네요 금대지 아시험 파랑귀 진명 나는 전열의 고통 진명 와 진명 공격 움직여라 검은 원 자 이게 이펙트가 조금 바뀌었어 전반적으로 이게 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이펙트의 디테일이 좀 달라졌네요 울트라가 두 개나 나왔네 원래 이게 팩당 울트라 한 개씩 밖에 안 나왔는데 바로 두 개나 나왔거든요 뭐 카드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요 더블 스페셜이 가성되어 되게 좋겠어요 최강림 다 있다니까 지하국 대저까지 요번에 나온 울트라 레어들 싹 다 얻을 수 있나본데 탈이랑 커플룩에 네 최강림 저승사자 코스튬이죠 강림이 만나봅시다 log 어우 시크해 저와 저 railway 실화요? 오늘 해야 할 일은 떠도는 영혼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일인가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와 개고컬 야 이번 에이아이 진짜 역테크 퀄리틴데 ètement 첫악음 Frost 야 이거 뭐 진짜 퍼주는데 거의 아니야 이거лин기하니까 앞에서 미리 다 뽑은 걸 수도 있어 첫번째 인큐버스 그리고 불가사리 이가은은 또 뭐야? 또 처음보는 거네? 자 가은이의 모습인데 하얀 소복에 처녀귀신 코스튬을 한 이가은 이가은 같은 경우에는 레어 카드인데도 완전히 고퀄 구성이네요 누가 나를 부른거지? 두두두두두두두두 야 이거 잘해놨네 어우 섭득해 흑진기 소환! 어? 흑진기 소환? 야! 오! 야 점점 가까워진다 오 가은이도 퀄리티 굉장히 좋네요 보는 맛이 아주 쏠쏠합니다 자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막 퍼져 뭐 다있어 오케이 찾아봅시다 누구신가 아이오 땡큐버스 불가사리 오! 레언! 그렇지! 헉 처음 만나는 레언 오케이 안녕 난 아이기스의 테마사 리온 깨어나라 아이기스의 별 야 그 공격모션 그대로 담았네 화려해 화려해 세피 카드 아이오 짜자당 카드 공격도 잠깐만 이거 옆에서 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공격! 따다바방 하하하하 자 다음 또 까봅시다 마리오네트 퀸 나이언스 호먼클로스 빙의된 스마트폰 이것도 나왔었나? 눈깔 뭐야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아 맞아요 이드라랑 이드라랑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? 이것도 약간 업데이트됐네? 주인의 사람 없는 곳으로 가질 수 있어? 원래 이거 성우가 없었는데? 성우가 없었는데? 성우가 없었는데? 이제 너 혼자 있어? 이드라 튀어나올 각 잡혔죠 지금? 사실 나 지금 너 만나러 왔거든 어? 이제 거의 다 왔어 어? 아 이제 너 보이는 것 같다 부착했어 이건 힘들어라 안돼 도지마 돌지마 자 하나 두울 셋 상상점 어? 나 안보여? 미치야?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보일 텐데 내가 다시 하나 둘 둘 셋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응 알았어 알았어 하나 하나 아 귀 세 너 erman 최 와우 야 이거 그림이 바뀌었어! 뭐야! 있어요 장비를 전개합니다 오케이 화마 viktig 이간은 사름기 멘티 커워 이거 소환이 가능한데 куп ط 우오 쩔 엄마 티 이를 가..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마지막 팩 뭐가 나올까요? 앞에서 좋은 것들이 다 나와서 이제 안 나올 것 같거든요? 마리오네트 퀸스 가은이 멱숙이 인큐버스 악몽의 지배자 인큐버스 소환 인큐버스 공격 leyeo ž 아아아아아아 벌레스 아아 바퀴벌레 잡는 경우가 언제까지 해 갖고 있을까요? NOR binds게 많아1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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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edị autop cam 빈이 흐ما 빈이 흐呜 으 슈퍼 레어 울트라레어가 3종 확실히 혜자스러운 구성은 맞습니다 어찌됐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재밌게 또 신비아파트 오랜만에 까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것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신비아파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